서울시가 도시공원의 중요성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시는 사라지는 우리 동네 공원을 지켜주세요를 주제로 2월 2일까지 서울 소재 초중고등학교 대상 그림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를 알리고 도시공원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함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는 도시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고 20년간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지정의 효력이 사라지게 한 제도입니다. 시는 학생들이 잘 모를 수 있는 도시공원 일몰제 개념과 공모전 취지를 설명하는 공모전 설명회도 개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시는 학생들이 잘 모를 수 있는 공모전으로 지정해 주제입니다.